먼저, 제 3시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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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님 오늘 윤덕님께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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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때는 항상 하다가 잘 됐죠? 어떻게 잘 됐다? 그렇지 먼저,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엽죠? 비밀 대답이다 누구를 찍었어요? 비밀이에요 세율이랑요 효쌤 찍었는데 효쌤 마음에 안 든다고 사진 삭제했어요 복구해주세요 복구, 복구 그리고 세빈이 그리고 명옹언니 그리고 유나언니 세빈이는 그냥 지나가게 되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효쌤 복구시킬 거예요 사진 맞아 아 나 쌤한테 달콤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담님은요? 달콤 복구시킬 거 같아요 아 아 이렇게 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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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이 고인정 인정 고인정 아니에요 오케이 큰 하트 큰 하트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시작 네 네 네 네 네 이게 무슨 질문이죠? 다 한 명씩 물어봅시다 나중에 초콜릿이 되어주고 싶은데요? 옆에 미도가 있네? 미소? 모르겠어, 초콜릿이 되어주면 뭐가 좋은 거죠? 저 튀어서 이런 건 공감 못 해요. 은지, 실은지. 요즘 은지가 저랑 같이 운동하고 있거든요. 마음만이라도 달달하게.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고, 은지는 끌려오는 거죠, 뭐. 역사에 자꾸 이러고. 초콜릿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야? 네. 저기 금종이들. 부퀴리지. 부조국. I mean, bachelor's. I know your answer was too loud. I mean, I don't have none, no one really. Oh my god, that's so disappointing. 굳이 뽑자면 세빈이로 할게요. 왜요? 막내기도 하고. 오늘 발렌타인데이만큼 잘했으면 좋겠어서. 빈이한테 하트 한 번 해주세요. 하, 그거 따진 못하겠네. 예? 초콜릿? 오늘? 네. 네. 매워 같냐? 네. 내가 멋있게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사람인데 언니가 내 눈을 딱 띄면 언니가 멋있게 빡! 이렇게 했네. 멋있다. 병 언니? 병 언니랑 윤나 언니. 어때요? 병 언니랑 윤나 언니. 없네. 그럼. 이혜은 이혜은 눈앞에 보니까 이렇게 뜨는 거지 얘기해 줘야 돼 나를 찍어줘야 돼 썸 잘 때리라고 썸 포인트 2개 내기로 했거든요 미스 없이 단 거 먹으면은 약간 팍 트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신 좀 차리라고 보여줘 한번 보여줘 저거 진짜 척이야 척 척 여러 명 돼요 이거 미소 미소? 미소에서 힘이 없는 거 같아 만져서 좀 힘내라고 지키스 지키스 힘내라고 도웅피를 보내셨 최고의 리벨 영화관리 오늘도 최고에게 화이팅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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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어! 오늘 엄마 갔어요? oui ~~ 갔어요~~ 엄마아 예리 분이가 실버 브로켓을 이렇게 빵 맞고 이렇게 놀라가지고 눈이 커지면서 여길 보면서 이렇게 하기에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명호언니 수비를 와 땀 막 기관맥힙니다. 니가 정말? 나 아빠 어디 갔어? 명호언니요? 네? 아빠 어디 갔어? 아빠 편지 줄라고요? 어? 제 말이 맞았죠? 언니 어머니에서 최고일 거라고요. 아 맞네! 뭐야? 내 인생보다 높다. 제 인생필 확률은 한 50%면 명호언니 수비는 95%니까 저거보다 45%가 높네요. 이거 복 받아야 해. 마지막에 명호언니 수비. 와 그게 진짜 이거였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호언니 실바 캐치. 역시 체리. 오늘 휴가비야. 너무 행복해요. 오늘의 최고의 선수. 너무 많아. 솔직히 진짜 명호언니 수비. 진짜. 내 예림언니도 진짜. 내 윤정언니도 토스 와. 버키리치 와. 역시 요나언니 말해 뭐해. 정원언니 와. 하나차 와. 김새비는요? 김새비. 아. 이렇게. 명호언니는 그저 빛. 명호언니는 근데 수비 잘한다고. 나이수비 나이수비 하잖아요 하면서. 렐리 하면서. 그렇게 말하기에 입이 아파. 진짜 레전드 레전드. 나이수비 하긴가요?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이때 여기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가도 된다. 김정이는. 이 리시브를 하기에. 되게 편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만약에 불안하면. 저도 막 흔들리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편하게 해줘요. 좀 편해요. 진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 감사합니다. 김정이가 조금 만약에 흔들려서 나가려고 하면. 김정아. 어. 다시 다시. 조금만 정신 차려. 맞아. 왜 이렇게.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맞아 맞아. 명호언니는. 좀 약간. 제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틀을 안 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김정아 괜찮아. 너 지금 나이토스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세타로서 너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는데. 진짜 명호언니가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줘서. 제 자존감을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공격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공격수들이 때려줘야 되고. 코인을 내줘야 되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타임. 가고 나면. 감독님이 이제 세타한테 주문이 좀 많기는 하시거든요. 그때. 듣고. 이제. 제가 공격수들한테도. 이거는 너네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거는 해주거든요. 음. 아 감동이야. 감독 언니. 약간 이것도 진짜 감동. 진짜. 오늘 언니. 비교상금률 95%예요. 아. 저거 진짜 뭐 100%도 있었는데 뭘. 근데. 근데. 놀랍지는 않아요. 명호는 항상 거의 100으로 오거든요. 진짜. 예림이가 숨 숨 살 줄 알았어요. 예림이 너무 잘했어요. 응. 정원이도 잘 버텼고. 뽀뽀. 뽀뽀. 응. 연패 끊었다. 아 이겼다 이겼다. 유리식. 서브윙. 서브윙 있어요. 아. 아 물론. 미스 냈어요. 미스 내면 안되는데. 아 너무. 너무 라인보고 미뤘어요. 오늘의 유방한 하이라이트는요? 네. 저 다이밍 떴는데 못 잡은거. 사실 이제 내가. 긴가민가 했어. 이게 덜 튀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더 가길래. 아 그냥 바로 뛰었어야 되는데. 칸소이. 안에서 왼쪽. 퀵오프 들어갑니다. 길게 블록하우. 칸소이. 자 지금도 길게 잘 들었다랬죠. 아니에요. 오늘. 초반도 오늘 이십 먹어서. 아 그것도 스트레스 받았거든 내가. 매우 언니 마지막 수빅이 잘해줘가지고. 진짜 역시. 오늘 딱 언니들. 그 초콜릿 봐봐. 딱 딱. 내가 잘했지. 예언했지. 예언했지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신발 찍어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바른타인데이 선물로 봐봐. 팬분해 해줬어요. 팬분해 봐. 진짜 대박이죠. 나 눈물 날 뻔했잖아. 내가 더러운 거 해줘. 어. 던지해줬다. 가장 손 미쳤다고 생각하는. 아 나 실마로 럭킹 저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자꾸. 막 여기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15득점. 시간차로 2득점. 푸키리치. 서브 좋습니다. 백시 강타. 이렇게. 나이스 브로킹이에요. 잡혔을 거야. 내가 너무 안전하게 해놨. 그리고 나서 이혜림 선수를 한번 돌아봤어요. 새로 왔다 그래. 새로 왔다 그래. 실. 너가 나야? 나 놀랐어 봐봐. 이렇게 하고. 근데. 근데. 한 0.2초 동안. 너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봐. 실바가. 이러고 있는 거야. 58.8. 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바꿔? 응. 실바 언니랑.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나 잡았다. 내가 잡았다. 감독님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 일 너무 잘했어. 내 친구. 오 마이 프렌드. 오 마이 프렌드. 오늘 두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너무 두 가지. 아웃사이드 히터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이 되신 건가요? 뭐 반짝 잘하면 뭐 해. 이걸 계속 보여줘야지.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하루는 뭐 잘했다가 그 다음날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뭐 지금 현재 선수마다 다 지금.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은 뭐 예림이가 좀 더 낫고. 요즘 뭐 공격도 잘하고 그러니까. 높이만 조금 딸리는 건데. 뭐 봐서 상황마다 다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종강끝이 잘 어울리신다. 요즘 따로 뭐 관리하고 계시는. 아니 관리 없어. 아 네? 살쪘는데? 네? 살쪘는데 배 나왔는데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초콜릿. 초콜릿. 아니요 나. 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여러분 어디 있나? 우와. 나눠주신데. 우와. 너무 빠른데? 고키리 치수가 밀었어. 가자. I don't have 남자친구. Please find one. 아 이선님 얼굴이에요? 네. 아 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초콜릿. 여기 예은이가 드림이라고 적혀있어요. 예은이가 드림. 예은이가 드림. 누구 주지? 누구 주지? 오늘 경기? 아 나 목 쉴 것 같아. 응원 많이 가지고. 다음 경기? 현대를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감사합니다. 또 뭐? 맛있는 거 같은데. 언니 거 맛있는 거는 하나 내 거. 현대를 못 이겼는데. 이겨야죠. 그러니까 얼른 다 먹어야죠.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해피 발렌타인데. 네. 은원 님이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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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리시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또 편하게 이동 공격이나 속공을 좀 초반부터 잘 때려서 그런 흐름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연패 끊어서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음 또 고비 한 고비가 남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연패를 끊어서. 한숨 돌리고. 또 잘 쉬고 와가지고.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 너무 어두워서. 근데 언니가 너무 빛 지나서. 갈게요. 안녕. 아까 말했죠? 세빈이. 오늘 서브 에이스. 하루gestll합니다. curric이 지나가다. 저рал 다진 수입건리. 지민회시 жизни detectives. 갈게 oldu 진심으로. 내려가 알려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